자 오늘 이제 쪽집게 백선이네요.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 번 봐야 될 거고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모든 질문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집중하셔서 잘 체크를 할 거예요. 답 체크는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이제 백선을 활용할 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하는 범위는 제가 설명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이해는 좀 더 접어두고 암기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 이해를 하고 싶으면 내년에 다시 하시고 죄송하고 뭐 나쁜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 왜 그러냐라고 기본소나 유학집을 끄집어내서 이해하려고 할 만한 시간이 아니니까 암기하셔서 가능한 이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는 제가 설명하는 내용까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키워드를 확인해야 돼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만 지문을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지문에서 사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지문은 응용 지문, 뭔가를 해석하는 지문 말고는 대부분 다 두 개나 세 개의 키워드를 연관지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래서 항상 지문에서 키워드를 잘 체크해야 돼요.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줄을 쳐놓는다거나 형광펜으로 실어놓는다거나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 체크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풀어볼 건데 답을 찾는 건 사실 많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내다보면 답을 찾는 데에 집중해서 답이 맞으면 그 문제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테마에서 항상 제가 답으로 냈던 게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해석하는 데 의미를 둬야 되니까 답은 스스로 한번 풀어볼 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수업 들을 때는 지문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고 키워드만 이렇게 줄 쳐놓거나 야 이 단어가 중요했어. 이 단어를 내가 잘 몰랐네. 다음에 좀 더 주의해야 되겠네. 이런 단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필기만 가볍게 해놓는 거예요. 해놓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보려고 해요. 다시, 다시. 다시 볼 걸 생각하면서 해놓는 거예요. 지금 느낌적으로 그냥 막 단풍잎 칠하지 마시고 다음에 볼 때 내가 이걸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걸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하거나 체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지문과 문제를 체크해놔야 다음에 볼 때 이 문제나 이 지문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마지막에 보면 야, 이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심리적인 요인이 좀 많긴 하지만 어찌 되거나 그런 불안감을 없애려면 잘 체크돼서 다음에 암기, 이건 이해 안 돼도 암기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에 시험장 가서 야, 이해된 건 넘어가고 반드시 내가 이해 안 됐는데 암기라도 해야 될 것들을 빠르게 10분이라도 돌려서 보고 시험 봐야 될 거니까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 다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마음은 백섭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 번 반복한다. 세 번 이상은 꼭 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는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집중해서 듣기를 바라요. 우리 필요한 건 지금 1도시의 자신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신감과 1도시 노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 합격할 사람은 실수 없이 합격하는 거고 합격하지 못할 사람도 자신감이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항상 쫄지 마시고 불안, 초조 이런 건 합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점수가 내가 노력해도 안 오른 건 1도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은 100도시에 끓는데 99도시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1도만 탁 올려주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60전을 막기 위해서 그 과정에 약간의 부족한 게 있다면 이걸 마지막에 100선에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고 항상 중요한 건 100선을 끝내놓고 다른 걸 더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제 100선 특강을 들으면 무조건 앞으로도 이후에 공부할 때는 100선이 중심이 돼서 공부해 나가겠다. 먼저 100선을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른 걸 보겠다. 100선이 완벽하게 안 됐다라면 다른 거에 의미가 없어요. 100선이 다 기출문제고 기출문제 응용문제고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것들만 모든 지문을 최근 것까지 제가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는 걸 다 집어넣은 거니까 100선을 먼저 중심으로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른 걸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고 100선을 하는데 오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수업은 1단원부터가 아니라 5단원 투자론부터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끝내고 다시 이제 1단원부터 쭉 나가는 걸로 할게요. 집중력이 좋을 때 투자론, 금융론 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게 좋으니까 좀 더 상황을 보고서 개발관리론 좀 빼고 감정평가하고 밥 먹고 개발관리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걸 오전에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잘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셨을 거니까 집중하셔서 자 50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의 이제 투자론 첫 번째인데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죠.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레버리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은 거 정의 레버리지 떨어지면 부의 레버리지 그러면 우리가 돈 빌리는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투자자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돈 빌릴 때 이자율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절대 까먹지 않아야 될 것이 좋은 건 돈을 빌릴수록 좋은 건 돈을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건데 무조건 중요한 건 이자율이 뭐해야 된다? 낮아야 좋은 거다. 이걸 중요하죠. 그리고 출처자는 중립적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출처자가 중립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상관없는 걸 중립적이라 그래요. 중립적 그래서 수익률이 다 똑같을 때 다 같으면 이자율이죠. 저당 수익률 외워놔야죠. 이자율은 저당 수익률 같으면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자기 자본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중립적 레버리지. 부채 비율의 변화는 레버리지를 전환시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빌리고 조금 빌리는 건 레버리지 전환이 안 된다라고 기억해놔야 돼요.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건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해야 돼요?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이자율이 만약에 다른 것보다 작아지면 정이고 커지면 부가 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시키지 못한다. 당연히 후에 레버리지가 나타났어요. 돈 빌릴수록 손해가 나타나는데 많이 빌리면 손해가 크고 조금 빌리면 손해가 작아지는 거지 손해가 작아지는 거지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빌리고 조금 빌리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시키지 못한다. 레버리지 전환 나오면 이걸 잘 봐야 돼요.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죠. 이게 꼭 알아두기인데 꼭 알아두기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의 내용과 이걸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과 이 내용에서 좀 일부 빠져가지고 좀 보충으로 알아두어야 될 내용을 꼭 알아두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테마를 공부할 때 이 문제의 지문은 모두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 레버리지 아니 여기에 꼭 알아두기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 이것들까지 다 정리해야 이 테마가 가장 기본적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야 되고 자, 문제 보죠. 자, 오른 거 자, 투자자는 지렛대 레버리지라고 써있죠. 레버리지에 얘가 타인 자본이죠. 남의 돈을 빌림으로써 투자 안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항상 출자자가 묻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 위험은 뭐하다? 커진다예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타인 자본을 도입하면 돈을 빌리면 위험은 뭐한다? 커진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항상 돈 빌릴 때 문제는 출자자가 야, 돈 많이 빌리면 위험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없고 돈을 많이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지만 위험 또한 뭐한다? 커진다.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 커진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중요한 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라고 나왔죠. 이건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정이 나타났으니까 돈을 빌릴 때 정이 나타났으니까 이자율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항상 우리 학계론에서는 비교하는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뭐보다 클 때 뭐가 뭐보다 작을 때 이 비교 지문을 헷갈리면 안 되니까 동그라미 치고 분명히 구분해놔야 돼요. 옳은 건 얘가 정이 나타나면 저당수의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뭐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문장이 맞는지 봐야 돼요. 얘가 주어니까 얘가 얘보다 어떨 때 클 때라고 나와야죠. 항상 비교 지문에서 헷갈리지 않게 방법적으로 좀 접근해야 돼요. 3번에 보니까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또 비교해야 되겠죠. 종합수익률, 이자율 언제나 중요한 건 이자율이 저당수익률이죠. 얘를 봐야 돼요. 이자율이 어때야 된다? 작아야 정이죠. 이렇게 작아야 돼요. 얘가 얘보다 어떨 때 높은 경우 3번 맞네요. 이자율이 작을 때 정이 나타난다. 뭘 비교하든지 간에 이자율이 작아야 정이 나타나요. 정의 레버리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전환이 나올 때는 항상 레버리지를 바꿀 수 있는 건 이자율의 변동밖에 없다. 돈을 많이 빌리냐 조금 빌리냐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어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낮아지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전환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 레버리지 전환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다른 지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빠르게 이걸 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냐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보니까 VL 레버리지가 발생했대요. 그럼 이자율이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자율이 커야 되겠죠. 이자율이 커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종합 수익률을 차감하여 양의 수익률이 나왔다. 이거 응용 지문이니까 좀 더 다 해석해 봐야 되겠네요.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여기서 이걸 뺐더니 양이 나왔대. 플러스 값이 나왔대.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앞에 게 크다는 거죠. 큰 거에 장을 빼니까 플러스가 나왔겠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나왔는데 정이 나타나려면 언제나 가장 커야 되는 건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수익률 가장 작은 게 이자율 저당 수익률 될 거니까 자 얘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크다라면 이건 정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서 양이 값에 나왔으니까 앞에 게 크다는 거고 앞에 게 크면 이건 부가 아니라 정의 레버리지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 건 3번인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아 이해했어 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키워드 같은 게 체크되고 다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완벽하게 다 5개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추가로 여기에 알아두기도 꼭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자가 중립적이란 말을 많이 써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확인차 알아두기 넣었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중립적이란 말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 중립적 투자자라는 게 있어요. 중립적이란 말을 한번 잠깐 해석해보면 위험 중립형 중립형 투자자가 있대요. 이 말 뜻은 뭘까요? 위험과 중립적으로 투자하겠다. 우리 투자자 하면 보수적, 공격적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이 커질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줘야만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이죠. 이때 위험을 엄청 싫어하면 보수적, 위험을 조금 싫어하면 공격적, 둘 다 위험 싫어하는 거예요. 공격적, 보수적 둘 다 싫어하는데 엄청 많이 싫어하면 보수적이라 한다. 그런데 얘가 위험 중립형이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험과 중립적이다.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크든지 작든지 나는 위험에 따라서 투자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위험 중립형이에요. 그럼 위험 신경 쓰지 않겠대. 그럼 뭐만 본다는 얘기예요. 수익만 본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크든 작든 난 신경 안 쓰고 수익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험 중립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출제자가 이 지문을 냈다라면 위험과 상관없이 라는 말을 써야 돼요. 중립적이라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기에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 이건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연습해야 되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에 여기가 순소득도의 가치상승분은 총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익에서 이자를 뺀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수익. 투자액분에 수익 얘기하면 수익률인데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은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인데 여기는 지분 투자액을 대충 썼고 지분 수익은 총수익에서 남의 수익을 빼줘야 지분 수익만 남아요. 그러면 남의 수익은 뭐예요? 남의 돈이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이 돈 빌렸으니까 은행의 수익은 뭐? 이자죠. 그래서 이자를 빼야 지분 수익만 남는다.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야 된다. 이건 남의 수익을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지분 수익이 되는 거예요.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면 그럼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총수익은 언제나 두 가지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이렇게 있죠. 소득이득 자본이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 가치상승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뭐가 있어요? 가유순전후 영업현금흐름이 있죠. 영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론에서 영업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현금흐름은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있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에 가유순전후가 있었는데 대표소득 뭘 쓰는다? 순소득을 쓰는 거예요. 순 더하기 가치상승분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외워놔야겠죠.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종 저 부르세요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했을 때 계산은 뭐 먼저 한다? 괄호 먼저 한다 첫 번째 할 거고 두 번째 곱하기 한다 마지막에 더하기 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사칭연산을 계산할 때 자 문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죠 간단한 거니까 꼭 연습해서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집을 사서 연습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백선의 계산 문제 가장 중요해서 나올 만한 계산 문제는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주구장창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됐다 싶으면 좀 더 다른 계산 문제집에 있는 응용 문제 같은 거 다른 기출문제 같은 거까지 연습하시도록 해요 자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면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에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자 가격이 20억 원 빌린 돈이 12억 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내 돈은 얼마? 8억 원 되겠죠 1억이면 06대면 100이라고 했으니까 8억 원이니까 얼마 쓰면 된다? 800원 쓰면 되겠네요 자 순소득을 보니까 2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06대면 얼마? 200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가치 상승분과 이자를 구하면 되겠네요 가치가 올라간 게 얼마냐 라고 봤더니 가격이 20억짜리인데 얘가 2%가 올랐어요 가격 상승률이 2%니까 20억에 2%죠 20억에 2%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때 곱하면 되죠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억이면 200인데 20억이니까 2000 되겠죠 2000에다가 2%면 0.0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 40 이렇게 40 맞아요? 40 맞아요? 4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가격에다가 상승률을 곱하면 된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상승분을 구해야 되니까 가격 상승분이니까 가격에 가격 상승률 곱하면 되고 자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 이자율만큼 이자를 내겠죠 뭐의 이자율? 빌린 돈의 이자율이죠 빌린 돈의 이자율 대부액이 12억이고 이자율이 여기에 6%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빌린 돈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자 12억이니까 얼마를 써야 되냐면 120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곱하기 0.06 하면 되겠죠 계산기로 하면 얼마냐면 72 이렇게 나오겠네요 72 그래서 72를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 240 빼기 72 나누기 800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얼마? 21 0.0.2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1% 이렇게 이건 뭐 1분 내 충분히 연습해서 풀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건 자 이 식을 외워놓고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가치상승분과 이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상승분은 뭐와 뭐 가격 가치의 상승률 곱하면 되고 이자는 빌린 돈의 이자율 곱하면 되겠네요 이건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연습해서 풀도록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기대와 요구를 비교할 수 있죠 자 기대수익률과 요구 중에 누가 커야 기대가 커야 항상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수익률은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벌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하죠 기대가 커야 당연히 이런 거예요 예상되는 게 10%가 예상되는데 야 나는 6%를 만족해야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 만족하면 투자할 거야 라는 사람이 예상되는 투자하니 10%라면 투자를 한다죠 투자한다 그럼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부동산의 강의 뭐한다 오른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요 결국 투자의 경향을 본다라면 역시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변하냐면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가 변한다 기대가 처음에 컸죠 컸으니까 어떻게 변해서 작아져야 똑같아진다 결국 기대가 뭐한다 작아진다 이거 보너스로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요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기대가 뭐했으니까 컸으니까 기대가 어떻게 변해야 작아져야 똑같아진다 항상 균형으로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위험이 큰 투자한일 때 자 위험이 똑같이 있더라도 어떤 투자자에 따라서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그랬어요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엄청 싫어하니까 위험이 엄청 크게 느껴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순위를 뭐한다 높게 정한다 그러면 함부로 투자한다 안한다 안한다 요구순위를 높으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구순위 어때야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작아야 투자를 잘하는 거고 얘가 크면 반대가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거니까 자 보수적일수록 얘가 위험이 크게 느껴져서 요구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요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은 우리가 이미 감정평가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잠깐 한번 정리해보죠 수익환원법이 있어요 수익을 뭐에서 환원해서 뭘 구한다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가격을 구할 때 뭐를 순수익을 뭘로 환원률로 나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말로 풀어낼 때 이런 얘기였어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 그러면 환원률이나 뭐랑 똑같아요? 할인률이 똑같아요 이 할인률은 주로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쓴다 해요 그래서 우리 학기론에서 이 말 나오면 다 같은 말로 봐도 괜찮아요 요구수익률, 할인률, 환원률 얘 커지면 커지고 커지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자 위험이 커지면 한번 결론적으로 보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이 뭐한다? 커진다 할인률도 커진다, 환원률도 커진다 그러면 가격은 얘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가격은 뭐한다? 작아진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수익환원법과 우리 투자론에 내오는 전반적인 원리예요 그럼 보죠 요구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봤더니 시간대가와 위험대가의 합으로 돼 있고 시간대가, 기다림의 대가라고 돼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거 무위험률, 이걸 해석하면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래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 있어요? 어디에 맡길 때, 은행에 맡길 때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대표적으로 뭘 얘기한다? 예금금리, 이걸 뭐 시장금리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험률의 대표적으로 얘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도 있을 거고 위험대가는 위험에 따라서 위험할증률이니까 위험이 커지면 할증, 높여주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에 따라서 높여주는 위험대가, 위험보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위험률은 중요한 건 위험과 관련이 있다, 없다 위험과 관련이 없다예요 그러면 요구순이 변했대, 요구순이 커졌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변했다는 거예요 항상 요구순이 변했다, 얘와 얘 둘 중에 하나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더니 요구순이 커졌대요 그럴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갔다,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무위험률이 커져서 얘가 커진 거예요 이때 기본적인 원리는 두 개 더해서 제가 되니까 얘 커져도 커지고, 얘가 커져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커져도 커지고, 커져도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높아지니까 요구순이 뭐한다? 커진다 그럼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위험이 클수록 보수적 투자하는 요구순이 높였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요구순이 변한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변한 거네 뭐가 변한 거예요? 위험이 나왔어? 안 나왔어? 얘는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답을 못하지 얘는 위험에 따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위험률이야? 위험할증률이야? 위험할증률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위험률은 위험이란 말이 나올 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위험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가 요구순이 더 높인 건 뭘 높인 거예요?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순을 높게 적용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만 무위험률이 커져서 요구순이 커진 거예요 요구순이 변하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변한 거다 뭐가 변했냐를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위험 나오면 위험할증률이 나와야 돼요 무위험률은 위험과 관련이 없다 요구순이 변하면 주관적으로 투자자에 따라 다르죠 이런 얘기였어요 보수적 투자자라는 더 높게 공격적 투자는 좀 더 낮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나중에 할인법에 쓸 거고 반드시 만족해야 투자할 거고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만족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억해놔야죠 포기대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였죠 은행에 넣었더니 예금금리가 3%예요 그런데 은행에 돈을 넣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최소한 얼마나 벌어야 될까라는 요구순위를 정한다면 포기한 만큼을 최소 얻으려고 하겠죠 3%가 포기대가죠 이 포기대가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포기대가를 얘기한다 포기대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순위를 포기대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혀 위험이 없을 때 포기대가가 요구순위를 잖아요 전혀 위험이 없대 전혀 위험이 없대 없을 때 요구순위를 뭘 얘기할까? 전혀 위험이 없대 위험이 없다는 거죠 위험할 적률이 없다는 얘기네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이 없으니까 뭐 밖에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없죠 그러면 전혀 위험이 없을 때의 요구순위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험률, 예금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기대수익률은 투자 안에서 예상되고 얼마 벌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률 객관적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예상하는 거고 사전적 예상수익률 이 내부수익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부적으로 계산된 뭐다? 기대수익률이다 내부수익률은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다 나중에 다시 또 적용해서 확인할 거고 실원수익률은 말 그대로 달성된 수익률이니까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달성된 거래요 그럼 투자 판단과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투자하기 전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투자 판단이라 그래요 투자하기 전에 결정하는 거죠 근데 얘는 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투자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달성된 수익률이다 자 이런 내용을 알았다 이제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52번에 오른 거 자 보니까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교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보면 기대가 투자를 채택한다 그럼 부동산 사니까 가격 뭐한다? 상승한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대가 변한다 기대가 컸죠? 그럼 어떻게 변한다? 작아진다라고 나와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작아진다 틀렸고 자 두 번째 자 요구 수익률을 높게 결정한대요 자 요구 수익률을 높게 결정했대요 한번 쭉 눈으로 보고서 얘가 가장 중요하네 결국은 요구 수익률이 높아졌으니까 그럼 머릿속에 무 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둘 중에 하나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위험 혐오도가 높을수록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렇게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투자자를 누구라고 한다?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가 무 위험률을 높게 적용했냐라는 게 이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높였는데 보수적 투자자로 높게 결정하는 건 맞죠? 근데 얘가 뭘 건들었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위험할증률 나와야 돼요 무 위험률은 위험과 관련이 없다 요구 수익률을 높였다 보수적 투자자가 이건 맞는데 뭘 변화시킨 거냐 무 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둘 중에 하나 변화시킨 거다 이건 위험 나왔으니까 위험할증률 나와야 돼요 자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무슨 대가 무슨 대가 합쳤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마지막에 보니까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보니까 시간 대가 기다림 대가 이렇게 나왔어 얘와 얘의 합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나왔네요 잘 봐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언제나 시간과 뭐가 나와야 돼 위험이 나와야 돼요 위험 대가 나와야 돼요 얘와 얘는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대가 기다림 대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 대충 보고 뭔 대가 뭔 대가 합친 거지 그냥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항상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무위협률과 시간 대가죠 시간 대가죠 위험 대가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위험에 대한 대가 이렇게 나와야죠 시간 대가가 기다림 대가고 자 4번에 보니까 장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이라고 나왔네요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크다라는 건 투자를 잘한다 잘 안 한다 잘 안 한다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기회는 뭐 한다 감소한다 자 5번 보니까 예금 금리 나왔는데 얘가 무위협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금 금리 같은 무위협률이 낮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뭐 한다 낮아진다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 이건 뭐 전혀 어려움이 없죠 답은 5번 다시 얘기하지만 답 찾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질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하고 이해 안 된 거 체크해 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자 위험을 얘기할 때 자 이게 중요해요 위험을 얘기하는 건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로 얘를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분산도 커지고 표준 편차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변이 개수가 있는데 얘는 위험과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위험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변이 개수 위험과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위험이 크다라면 뭐가 커지냐 라고 했을 때 분산도 커지고 표준 편차도 커지고 변이 개수도 뭐한다? 커진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녀석이니까 특히 변이 개수는 위험과 비례다 위험 커질수록 변이 개수 커진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관계이지만 우리가 위험 회피형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좋은 투자안이라고 판단하는 거 위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좋은 투자안은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개수가 어떤 거? 작은 걸 좋은 투자안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평균 분산 원리에서 분산은 뭘 얘기한다? 위험 평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수익률,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얘기하는 건 수익을 얘기한다 그리고 위험 얘기하는 건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이따가 배울 건데 평균 분산 원리라는 게 있었어요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 그러면 수익은 큰 게 좋고 위험은 작은 게 좋은 걸 판단해서 좋은 투자안을 끄집어내요 효율적 투자안을 끄집어내서 이걸 연결하면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의 모양 오른쪽이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다는 건 비례관계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이 있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변이 개수를 읽을 때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이라고 하고 뭐를 뭘로 나눴다 위험을 수익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수익 1당 위험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수익 1당 당이라는 건 뭐뭐의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시간 동안에 100km를 갔대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분의 100이니까 얼마? 10km 퍼 시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간에 얼마 가는 거예요? 10km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로 분모에 나눴다는 건 1로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건 1이다 단위 숫자 1의 대안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말을 1당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위험의 비율 위험의 비율 위에 있는 거 뭐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뭐의 비율 예를 들면 대부 비율 대부에게 비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에게 어디 가야 돼? 위에 가야 돼 위에 위에 있는 것이 뭐의 비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아래는 뭐? 전체 전체 총 투자액분의 또는 가격분의 대부의 대부 비율 같은 말 많죠? 같은 말 많아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LTV 담보 인정 비율 단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 하지 않는다 얘하고 달라서 부채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부채 비율은 부채가 위에 가야 되겠네요 맞죠? 부채가 위에 가야 되는데 보통 기본은 전체가 들어가는데 얘는 전체가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뭐분의 뭐?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분이 들어가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이 독특하게 중요한 녀석이다 라는 녀석이었어요 자 무차별 곡선호의 기울기 우리가 생각할 때 보수적 공격적 암기 코드가 보급이라 그랬어요 보수적 투자자가 뭐하다?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급이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문제 한번 보죠 자 위험과 수익에서 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예요 주의할 거 얘와 얘는 비례 관계지만 위험할수록 그 부동산이 위험이 클수록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져요? 낮아지는 거죠? 이게 수익환원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워낙 중요하니까 자 여기에 순수익과 여기에 환원률이 있죠 이 환원률이 나오면 할인율, 요구수익률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진다 맞아요? 그럼 환원률이 커진다 맞아요?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커지면 환원률이 커진다 그럼 가격은 뭐한다? 낮아진다 그럼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주의할 건 위험과 수익이라고 나오면 비례지만 위험과 가격 같이 나오면 반비례 이거 주의해야 돼요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출제자가 위험과 수익은 비례라고만 계속하다가 갑자기 위험과 가치는 비례관계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어렵죠 사실 주의할 게 많으니까 그래도 주의해야 돼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쉽게 생각하면 위험이 크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한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위험과 수익은 상세관계란 상세관계란 얘가 정의관계다 이 정의관계 플러스관계를 비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세관계라고도 얘기해요 상세라는 건 비례 얘기하는 거예요 반비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세는 없애준다는 의미예요 얘가 커질 때 위험이 커지면 나쁜 게 커지니까 수익이 커져야 나쁜 걸 없애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커질 때 커져야 나쁜 걸 없애준다라는 의미로 상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이걸 정의관계 반비례는 마이너스 관계라고 해요 부의 관계라고도 하고 자 두 번째 보죠 위험혐오도가 높을수록 무슨 투자자?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혐오도가 높을수록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무차별 곡선이 나왔어요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우리 암기코드 보급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자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동일한 수익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 거죠 평균 분산 원리는 위험은 작은 게 좋고 수익은 큰 게 좋다 그럼 조건이 수익이 똑같대요 그럼 위험은 어떤 거? 작은 게 좋다라고 나와야죠 자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뭐? 표준 편차가 라고 나왔어요 이건 뭘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한다 그럼 수익 똑같은 위험이 작은 게 좋다 위험이 낮은 투자안이 선택된다 맞네요 여기서 다 같은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률이 또는 평균이 큰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평균 분산 원리로 투자 선택할 수 없을 때 자 변이 개수법을 쓴데요 얘는 뭐와 비례? 위험과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변이 개수가 큰 걸 선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변이 개수가 어떤 거? 작은 거 그러니까 결국 4번 지문은 변이 개수가 위험과 비례인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변이 개수가 작은 게 위험 작은 거다 자 변이 개수는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위험과 비례니까 위험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표준 편차 분산은 위험을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또는 뭐를 뭘로 나눴다? 표준 편차를 수익으로 나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결국 53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가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개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 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투자에 따른 위험의 종류와 투자의 위험 처리 관리 이거 이제 암기로 많이 했었죠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죠 금사유법인 보조회전통감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이제 머릿속에 뭐뭐뭐뭐지 이렇게 가볍게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금융은 돈 빌리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활용할수록 커지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 사업은 임대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 유,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전환 가능성을 유동성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현금 전환할 때 손해볼 수 있죠 그래서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 법률적 위험, 정책 규제 같은 거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뭐한다? 떨어진다 화폐가치가 떨어질 때 동시에 물가는 뭐한다? 상승한다라는 일인데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우리 학교에서 언제나 나오는 거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 대출자 그리고 임대인 임대인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요 대출자가 이자를 받는데 받는 돈은 똑같지만 이자의 값어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걸 받는 거죠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으니까 손해인 거예요 임대인도 임대료를 똑같이 받는데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게 되니까 손해본다 항상 인플레이션 나오면 이 두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기억해놔야 되고 그래서 금사유법인 딱 기억해놓고 가볍게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금융 임대료 수익이 약화되는 거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현금화가 어려 손해보는 거 유동성 법률, 인플레 이때 이제 수익성, 임대료가 충분히 못 얻게 되는 원인이 시장이냐? 이건 시장이죠 그럼 시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 나와야죠 운영이 어렵냐? 운영이라면 근로자가 파업해서 없거나 운영,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임대료 수익을 많이 못 벌게 됐을 때 위치는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임대료 못 벌게 됐을 때 위험의 처리 관리, 보조 회전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보조 회전통, 통에 감들어 있다 얘와 얘가 중요한데 이건 보수적 예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잘 안 될 거라고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럼 미래 수익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미래 수익을 높게 예측해야 돼? 낮게 예측해야 돼? 낮게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잘 안 될 거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위험 처리 관리라는 건 위험한 것을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높게 기대 수익률을 높게 예측하고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 잘 안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 미래 잘 안 될 거야 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미래 잘 안 될 거야 라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죠 얘가 얘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에요 계속 배웠던 거예요 위험에 따라서 뭐를 할인율을 조정한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높인다 할인율 높인다 환원율 높인다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가격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전체 학교의 큰 틀의 원리예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을 높여서 얘는 요구 수익률로 쓸 수 있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거고 조정 할인율법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는 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 나 안 하겠다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전가는 떠넘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 무슨 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이게 떠넘기는 거다 통제는 집중관리하는데 위험한 걸 집중관리하려고 해요 근데 위험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위험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원인 중에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민감하게 작용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민감도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얘도 중요하죠 민감도 그러면 민감도 분석인지를 알려면 앞에 뭐에 따라? 라고 나와야 돼요 뭐에 따라?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투입 변수에 따라 투입 요인에 따라서 수익 결과의 영향을 알아보겠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투입 요소 변화, 변수에 따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결국 이 얘기죠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 높인다, 요구수 높인다, 환원율 높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 관련된 거 위험이 클수록 다 높인다 그럼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투자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뭐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봤더니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이게 나오면 얘는 민감도 분석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한다 영향을 예측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민감도 분석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개를 물어봐요 민감도 분석이냐 흡수율 분석이냐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부동산에 얼마나 흡수되었는지 흡수율을 다른 말로 소비율, 임대율, 분양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과거의 흡수율의 추세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는 거죠 흡수율은 소비율, 분양율, 임대율이 나와야 흡수율 분석이고 민감도 분석은 미래 예측을 했냐 분석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에 따라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비율, 분양율, 임대율, 흡수율 나오면 흡수율 분석이고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또는 투입 요인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계로는 개론이라는 자체는 깊이가 없어요 얇게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내용을 안 물어볼 거니까 너무 깊은 데까지 빠져들려 하지 말고 가르쳐 줄 건 충분히 가르쳐 줬지만 어찌 됐거나 그냥 딱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어렵게 나오는 건 틀려도 괜찮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보죠 54번에 오른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경기 변동에 의해서 분양율이 저조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공실률이 증가한다 그럼 얘들은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돼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다는 수익성이 악화된 거죠 수익성 악화되어 있으니까 무슨 위험? 사업위험이죠 사업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 시, 운, 위가 있는데 자 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요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래서 분양율, 공실률 이런 건 수요가 없는 거다 수요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사업상 위험 중에 시, 운, 위가 있으니까 세 중에 뭐다? 시장 위험이라고 해야죠 경기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는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다 수요 공급을 얘기한다라는 걸 느낌을 얻어야 돼요 자 뇌에 보니까 부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나왔어요 부채 활용할 때 돈 빌린 거죠 돈 빌린 건 무슨 위험? 금융위험 여기까지는 맞고 근데 뒤에 보니까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돈 안 빌리고 투자할 수도 있죠 남의 돈 안 빌리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 다?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우리 이제 학기론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냐라는 표현이 여기서 금융적이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비체계적 위험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상관계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총위험,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은 건들 수 없으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을 때 상관계수 마이너스 1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 다음에 내 돈만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디귿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대요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누구예요? 대출자 얘기하는 거죠 대출자는 뭐하고? 분리하고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차입자는 뭐하다? 유리하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경기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자, 유동성이란 나왔네요 유동성 이건 뭐라고 한다? 현금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 정도를 말한다 맞는 얘기예요 현금 전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작다라는 건 현금화할 때 손해볼 수 있더라 부동산은 유동성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 크다 손해볼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아서 유동성 위험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맞는 얘기고 자, 미음에 보니까 보수적 예측 예측을 보수적 그럼 미래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잘 안 될 거다 그럼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예상하는 거예요? 낮게 예측하는 거고 위험은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예측 나오면 미래 잘 안 될 거야라고 예측하고 투자 결정하는 거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게 예측하는 거죠 자, 이때 추정이라는 말을 예측이란 말과 똑같아요 예측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예측이 나왔으니까 찍어도 맞는 사람들을 조금 골라내려고 추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추정이나 추계는 모두 다 예측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어도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거죠 기대 수익률을 낮게 추정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 법이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추정 나오면 예측이니까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ㅂ 주교 보죠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뭐한다? 조정한다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되죠 계속 학교로는 1년 내내 배웠으니까 위험이 뭐할수록 커질수록 할인율을 뭐한다? 높인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다? 높은 요구 수익률 높은 환원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인율, 요구 수익률, 환원율 높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할인율이 커진다 환원률이 커진다 그럼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가격은 뭐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건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비읍 틀렸고 자, 시우 보죠 흡수율 분석은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투입요소 변화함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다? 민감도 분석 틀린 거죠 흡수율은 뭐라고 나와야 된다? 다른 말로 흡수율을 소비율, 분양율, 임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율, 분양율, 임대율 부동산의 소비자를 흡수한 거 그래서 오른 건 리얼, 리얼 두 개 되겠네요 자, 포트폴리오 보죠 근데 우리 잘 보면 지금 이제 거의 50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빠르게 하려고 했지만 몇 문제 안 했어? 지금 55분 문제예요 백설은 사실 빨리 끝나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지금 오늘 뭐 그래,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갖고 왔죠? 그렇죠? 일찍 가려는 마음은 좀 버리고 좀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가자 오늘 좀 더 내가 투자해서 힘들더라도 잘 견뎌가지고 마무리 잘해서 이거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볼 때 좀 더 덜 괴롭게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집중하고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돼요 네,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들 속에 물론 이제 체력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노력해야 돼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잠 오면 뭐 바깥스라도 막 열병 먹고 계속 하든지 간에 자, 55분 포트폴리오 보죠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죠 포트폴리오 나오면 자,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뭐다?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다 체계적은 피할 수가 없다 자, 모든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기억해놔야죠 얘는 체계적 위험이다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 개별이 들어가야 얘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동산만이 가지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으로 얘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상관계수를 알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고 자, 반대 수익률의 반대면 마이너스 값이고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커질 때 줄어들면 마이너스 관계 커질 때 커지면 플러스 관계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관계니까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다 중요하죠 그러면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으니까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다죠 효과가 있다 그러면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0일 때도 효과가 있다 중요해요 0일 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인데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하는 거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 항상 중요한 건 모든 위험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다 체계적 위험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보다 작으면 효과가 나타난다 수익률 간의 유사성이 작을수록 유사성이 작다는 건 다르게 움직일수록 이건 상관계수가 어떤 거예요 작을수록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유사성이 작다 서로 다르다 다를수록 마이너스 1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상관계수가 뭐한다 작아진다 다르게 움직일수록 효과가 뭐하다 커진다 같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똑같이 움직이는 건 나누거나 하나 투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거고 다르게 움직여야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분산 투자 효과죠 이건 뭐 보너스 문제니까 쉽게 풀어보죠 포트폴리 구성하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상관계수 마이너스 앞에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최대 효과는 뭐만 모두 없애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만 없애는 거지 전체 위험이 0인 것은 아니다 비체계적 위험만 0이다 두 번째 보죠 이게 나왔네요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위험이 나오면 이때 그냥 위험 이렇게 위험이 나오면 반드시 위험을 확인해야 돼요 체계인지 비체계인지 포트폴리오에서 좀 주의할 건 그냥 위험이라고 나오면 위험이 체계인지 비체계인지 꼭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이라고 나왔네요 이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이 위험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면 제거할 수가 없다 맞네요 2번이 맞는 거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이렇게 나왔네요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위험을 의미하며 회피할 수가 있다 틀린 거 죄송해요 틀린 거 답은 1번이 답이 나왔고 회피할 수 있다죠 비체계적만 피할 수가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반대면 마이너스 관계 같은 방향은 플러스 관계니까 상관계는 무슨 값? 플러스 값 양의 값을 가지며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값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산 투자 효과가 어떤다? 작게 나타난다 맞죠? 반대로 움직일수록 다르게 움직일수록 효과는 크다 자 5번에 우리가 해석할 건 단어를 좀 기억해놔야 되는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뭐가? 무차별 곡선이 뭐하는 점? 접하는 점 이게 이제 보너스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점 만나는 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만나는은 아니고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때 무차별 곡선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했던 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효율적 전선에서 알아야 되는 건 얘가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얘가 수익이고 얘가 위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이 커져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얘가 얻어진 건 무슨 원리? 평균 분산 원리로 원리로 좋은 투자한 효율적 투자한을 끄집어내서 연결한 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이때 평균 분산 원리는 수익 똑같은 위험 작은 거 위험 똑같은 수익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자 이때 보니까 위험 선우형은 위험을 좋아한다는 거죠 위험을 좋아하니까 위험 큰 거 선택하는 거죠 위험 크면 수익도 뭐하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 작은 거 그러면 수익도 작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위험 선우형은 위험 회피형에 비해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에 비해서 위험을 좋아하니까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높은 거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위험 회피형은 위험 선우형보다 위험이 작은 거 저 위험 저 수익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이런 질문이 감정평가에서 올해 나왔던 질문이고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이걸 문제 된다라면 얘와 얘가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에 접하는 만나는 안 돼요 접하는 자 56번 보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자 기대 수익률은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수익률이죠 미래는 100%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중평균을 통해서 확률을 고려한다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는 거죠 진짜 보너스예요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얘 퍼센트 하나를 없애준다 첫 번째 그럼 0.4 0.6 이렇게 고쳐놓고 처음에 첫 번째 자 얘는 없다 생각하고 자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뭐한다 더한다 그럼 얘가 얘의 기대 수익률 나오는 거죠 자 곱하면 얼마냐면 8 얘 곱하면 4.2 4.2 자 그럼 맞을까요 42 아니야 42 42 아 42 어 이렇게 나왔어 어 그러네요 50%가 되겠죠 그럼 A 부동산은 5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B도 해봐야죠 이렇게 곱하고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자 얘기를 곱하면 0.4 10이니까 4 0.6 30이니까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22%가 되겠죠 그냥 더하는 건 아니죠 A가 될 확률이 얼마 50 B일 확률이 50 그럼 한 번 더 끼리끼리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죠 끼리끼리 곱해서 얘도 곱해서 한 번 더 더하면 전체 기대수익률 이렇게 나오겠네요 25에다가 11이니까 36 이렇게 되겠네요 36%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얘 퍼센트를 하나 떨어쳐 놓고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고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해서 한 번 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가중평균은 우리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거 나오면 진짜 보너스로 맞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자 시간이 원래 투자로는 끝나고 쉬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두 시간 걸릴 것 같아 투자 끝나면 어차피 오늘 마음을 너무 일찍만 가려고 너무 늦게까지 할 것 같다라고 막 짜증내지 마시고 알아서 이제 성인이니까 정말로 뭔가 스케줄이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알아서 결정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끝날 때까지 같이 즐겁게 하나라도 완벽히 좀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봅시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hea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